저렴하지만 성능은 이미 많은 분들께 검증받은 테크 제품 8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후기와 주문량을 꼼꼼하게 확인 후 엄선한 제품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저렴하게 득템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순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구매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스마트 휴지통입니다. 주방, 욕실, 침실, 거실 등 어디에 둬도 재기능을 잘하는 제품인데요. 크기도 7L부터 9L, 11L, 15L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욕실이나 물이 많이 튀기는 공간에서 사용할 때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건전지만 넣으면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되어 뚜껑이 열고 닫힙니다. 수동보다 훨씬 간편하기도 하고 깔끔하고 위생적이라 삶의 질 상승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쓰레기통 맞나 싶을 정도로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데요. 편리하고 실용적이면서 이쁘기도 한 스마트 휴지통.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선 충전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요즘엔 올인원 제품이 각광받고 있죠. 이 제품도 정말 다기능인데요. 먼저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LED 시계와 알람 설정 기능도 되는데요. 무엇보다 조명 색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총 12가지 조명 색상으로 모드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빛색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에 앱만 깔면 휴대폰으로 조명 색도 변경할 수 있고 알람 설정이나 음악 재생 조절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걸려온 전화까지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되는데요. 하나의 제품으로 7가지의 기능이 다 되니 이 제품 하나로 무선 충전부터 스피커 조명까지 모두 해결해보세요. 방수 액션 캠입니다. 일상을 기록하고 싶을 때나 여행지에 갈 때 필수로 챙겨가야 하는 제품이죠. 일반 사진 모드부터 비디오 녹화 타이머 타임랩스까지 다 되는데요. 시해각도 135도까지 제공이 됩니다. 30프레임에서는 최대 4K 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하며 60프레임에서는 1080p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화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00mAh 배터리로 풀 충전할 시 최대 90분 동안 쭉 사용할 수 있고요. 앱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해 액션 캠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방수도 되니 물속에서도 멋진 영상과 사진을 마음껏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인원 얼굴 마사지기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기능 셀프홈케어 제품입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7가지 기능이 다 되는데요.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지워주는 딥클렌징은 기본이죠. 콜라겐 모드는 피부를 더 탄력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미온 영양 모드는 건성 피부에 보습을 더해주고 거울 모드는 스킨케어를 더 잘 흡수시키도록 돕는데요. 갈바닉 이온 모드는 리프킹 효과를 더해주고 열 마사지로 피부에 묵은 때를 부드럽게 녹여 배출시켜줍니다. 홈케어 제품은 무조건 빗살 줄만 알고 매번 망설이셨다며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FHD 프로젝터입니다. 많은 후기가 증명해주고 있는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고 가볍지만 성능이 꽤나 고퀄리티입니다. 휴대하기 간편하니 야일나 캠핑에 가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000루멘으로 밝기도 선명하고 5000mAh로 배터리 용량도 넉넉한데요. 특히 와이파이로 iOS나 안드로이드 모두 쉽게 무선 연결할 수 있어 휴대폰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디오나 노트북,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른 출력 장치와도 호환이 가능한데요. 소음도 거의 나지 않아 영상을 보는데 집중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제품이라 세일 기간에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워치입니다.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스마트워치를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기능은 다 지원이 되는데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 워치죠. 12가지 운동보드가 제공되는데요. 거리 속도 10막수 칼로리를 실시간으로 기록해주며 수면 모니터링도 자동으로 기록해줍니다. 또한 360pp 막막 디스플레이가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잘 보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배터리에 있는데요. 만전 충전 시 1일 사용 모드에서는 최대 12일이 가능하죠. 만일 기본 사용 모드로 하실 경우 최대 20일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으로 땀 흘리거나 비 오는 날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으니 반값 세일할 때 구매해보세요. 휴대용 자동차 공기 압축기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트 등의 타이어를 완전히 팽창시켜주는 제품인데요. 미니 사이즈의 무선이라 휴대하기가 정말 간편합니다. 압축기는 4단계까지 가능하고 전기 공기 펌프로 타이어 압력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요.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꺼지며 최대 압력은 약 150psi입니다. 또한 USB 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8000mAh로 대용량 배터리라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간에도 LED 조명이 자동으로 켜져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LCD 디스플레이가 있어 공기 압력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일 중이니 공기 압축기가 없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사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강 세척기입니다. 명치 후 한 번 더 깨끗하게 치아를 관리하기 위해 치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더 강력하고 여러 가지 모드로 관리할 수 있는 구강 세척기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1600 고주파 펄스와 130psi의 강력한 수압으로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을 확실히 제거해줍니다. 노질도 4개로 용도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표준 노질은 데일리용, 부정용 노질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치태 제거, 치주 노질은 치주염 치은염을 완화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혀 코팅 노질은 혀 청소 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2시간 풀 충전 시켜놓으면 30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여행 가실 때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 할인할 때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